2,100만원짜리 전동킥보드 어 사고싶다 야 이게 그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암급의 끝판왕이구나 어 개이뻐 뭐야 몇가지 나가지 속도 아 이정도면 요철이나 뭐 웬만한 돌멩이같은거 잘 씹겠는데 서스도 좀 있어보이고 와 재밌겠다 젤라 멋있는데 2,100만원짜동킥보드 1,100만원짜리 전동킥보드 2,100만원짜리 전동킥보드 장비는 라이더 장비 다 했네 다이네즈 자켓에다가 헬멧에다가 라이더 진까지 하고 장비 다 착용하고 타네 와 재밌겠다 바람을 온몸으로 맞는거 아니야 이거는 저 킥보드 영상은 없니? 아 좀 알고싶네 사람들이 쪽팔리기에 보건 그런 그딴건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어 나만 재밌으면 그만이지 남들 눈치 봐가면서 즐겨야돼 근데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몸체에 붙어서 안착이 되는게 아니라 사고나면 상황률이 너무 커서 오 아 저 킥보드는 위패드라는 킥보드에요? 와 미쳤네 오 있다 와 무식하게 생겼다 출력이랑 배터리 장난 아닐거 같은데 근데 왜 라이딩 영상이 아예 없냐 아 라이딩 영상 개보고싶네 졸라 이쁘다 아 위패드만 감색해야돼? 어이 관심가네 아 또 하고싶은거 있으면 또 해버리는데 뭐아? 태백사핏에 가끔 킥보드 주행세션도 있긴 하더라 키키요 야 BMW M850i랑 레이스를 한다고? 재밌겠다 아 못참지 와 재밌어보인다 놈면 잘 받아주는데 서스 움직이는거 보니까 어우 졸라 재밌겠다 데스트랩은 뭐야 10,000달러짜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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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야 역시 서양 유튜버들은 거침이 없구나 관련 법규도 조금 저 널널한 편이고 하다보니까 아 They said you're actually supposed to put your thumb here and roll your thumb I don't know since you do have a horn which I'm gonna do barely touch it we're going 70 kilometers an hour holy whoa 저거 킬로미터가 아니라 마일 같은데 93마일은 몇 킬로니 킬로미터라고? 마일같은데 와 재밌겠다 맞잖아 80마일이라고 그니까 140,150으로 쏜거야 지금 출력질이네 아저씨 기간지원 때문에 기간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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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목소리까지 변해요 이렇게 갑자기 목이 확 간지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 안그러면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해 아니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거야 이거 특이하지 목소리 이상해지지 하루만에 55만 조회수를 찍고 있는 감동영상 내 목소리 또 이상해진다 아 잠깐만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üg ROI 광고야 떡볶음면 안돼? 이거 뭔가 감동적인 영상인 것 같아 잠깐 캔 끄고 봐야겠다 숫자는 내 맘에 알아? 10분 만 잔잔하고 있어 쿠폰 썼잖아 쿠폰 대체 몇 개야 너 국사 아니야? 그럼 니가 아빠 해 그럼 니가 돈 벌어봐 아빠가 학교 다녀올게 아빠 같이 가 아빠 빡빡 씻어 빡빡 아빠 뭐야 야 안쪽팔리냐? 이게? 하긴 아들만 있는 니가 뭘 알겠냐 응 니 딸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너 거들떠도 안 봄 우리 딸은 나중에 나랑 결혼 안 됐거든 응 사랑은 변하지만 우정은 안 변함 아들은 베스트 프렌딩 주말에 뭐해? 주말? 왜? 아니 요즘엔 포켓몬고 안하나 싶어서 공부해야지 나 이번에 성적만 하던데 나 이번에 성적만 하던데 어 응 뭐라고 됐어 자 응 알겠습니다 너 너 왜 아빠한테 성적 올랐다고 말 안해줬어? 아 뭐 말한다고 성적이 바뀌나 그 잘했다고 해줄 수는 있잖아 아 됐어 지갑? 아 늦었는데 왔어 어 고맙다 어 고맙다 주말에 잉워킹 잡으러 갈래? 베스트 프렌트 되려면 아직 멀었네 구프렌트가 뭐 어땠어 그 팀플레이는 뭐야? 너 이제 알았어? 이거 열어줘서 같이 하는 기능이야 오 케라도스 케라도스 함께 했던 추억에서 다시 함께하는 시간으로 포켓몬고 케라도스 상당히 감동적인데 음 아빠랑 게임으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세대는 진짜 부럽다 에 게이머 아빠가 있다는 거는 참 행운인 것 같아 내가 게임할 때 이해해줄 수 있는 유일한 가족 구성원이잖아 그거 그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잖아 일본의 어떤 레이싱 게임 뭐 그 이름이 그란트리스모였나? 그 게임이 있었는데 아빠랑 아들이랑 계속 같이 잘 어렸을 때 하다가 이제 창고에 게임기가 이제 있는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참 먹어갖고 내가 이제 아빠 나이가 된 거야 근데 창고 뒤져보니까 아빠랑 했던 그 게임기가 그대로 있어 작동되나? 싶어갖고 이제 꽂아갖고 켰는데 게임 모드 중에 고스트 모드라고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그 트랙을 돌 때 1등으로 들어갔던 그 트랙 그거 이름을 이제 아빠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아빠가 돌았던 그 트랙 그거를 그대로 도전하면서 고스트 모드 켜놓고 아빠랑 같이 달리는 것처럼 그 레이싱 게임 했다 하고 뭐 그랬다는 그 일본의 유명한 썰도 있어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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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가 또 그거야 아빠를 이길 거 같을 때 내가 그 고스트 기록을 지우고 내가 1등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꺼 게임을 일부러 져 아빠가 먼저 들어가라고 아빠 생각나면은 계속 같이 다닐 수 있잖아 어 맞아 그게 고스트 모드 그거야 어 문을 열자 쏟아지는 아기 고기들 또 슬픈 거는 또 이렇게 귀여운 걸로 또 풀어야 돼 또 슬픈 거는 또 이렇게 귀여운 걸로 또 풀어야 돼 미쳤다 와 거의 시바견급인데 새끼 때 귀여운 강아지들 많지만 그 중에서 탑티어가 시바견이잖아 어 근데 새끼 때 진짜 귀엽네 미쳤다 얘네 와 이거 유튜브 컨텐츠로 하면은 뭐 미치겠는데 그냥 와 흠흠흠흠 흠 흠 조회수 1억이야? 헐 흠 야 눈물의 여왕 야 이 저 저 후광을 또 이렇게 에? 야 눈물의 여왕 그 김지원 배우가 당대 최고의 여자 스타에게만 주는 이 소주 광고 모델을 하게 되네요 처음처럼 역대 그 소주 광고 모델들 보면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한테만 주는 거였거든 한소희의 자리를 이렇게 대체한 거야? 어어 그렇구먼 아 내 뭐 또 비열하게 또 한소희가 짤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비교 선상에 두는 거 그런 거 하지마 에 에 아이 뭐 저 류준열 씨랑 연애하시잖아 한잔해 남자 또 좋은 남자친구 얻었잖아 한잔해 아이오에스 18에 등장하는 신기술 이게 뭐야 아이오에스 18이 이제 아이폰 그 저거죠? 그 운영 운영 제재 어 아이콘을 원하는 곳에 어? 뭔 말이야? 아이콘을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게 됨 이게 뭔 소리야 아이콘을 원하는 곳에 어? 그니까 이걸 못한다고? 이걸 이걸 못한다고? 아이폰은 이걸 못해? 아 진짜? 어 아이 뭐 트렌디하시잖아 한잔해 에 아이 뭐 트렌디하시잖아 어 유행을 또 선도하시잖아 한잔해 성능 좋으시잖아 하하하하 맞지 맞지 에 장원영 집요하게 괴롭히던 이 지금 음 탈덕수용소 에 진짜 이 악질이라 그러죠 악질 탈덕수용소 악질 에 88년생이었다고 어 어 잡는데 진짜 빡셌구나 흠흠 장원영은 중국 사람이고 남자 연예인과 사귄다 중고 명품을 입고 패션쇼에 갔다 아주 비열하게 그 여자 연예인들 깎아내리는 어 여자들이 좋아할만한 그 그니까 참 탈덕수용소가 정말 그 어 영악한게 뭐냐면 여자들이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그 소재 어 그 소재만 찝어서 어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어 괴롭히는 거야 남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추한 것들 어 추하고 천박한 요소들만 딱 그럴싸하게 짜집기에서 괴롭히는 아주아주 매우 역겨운 방식 어 어 남자들 별로 크게 신경 안쓰잖아 장원영 중국 출생이래 아 그래? 남자들은 일도 신경 안써 남자들은 중국 사람이다 이거 신경 안써 야 남자 연예인이랑 사귄다? 어쩌라고 코 파면서 어쩌라고라 그래 어 중고 명품을 입고 패션쇼에 갔다 어쩌라고 이쁘면 그만이야 이런 느낌이지 장원영을 너무 집요하게 많이 괴롭혔어 다른 연예인들도 많이 괴롭혔는데 탈독수용소라는 애는 장원영을 아주 그냥 계속 일점사를 해왔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조회수도 꽤나 많이 나왔고 어 더 역겨운 게 뭐냐? 돈을 내면 비밀스러운 콘텐츠를 공유하겠다 아예 없는 사실을 100% 날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김새론이랑 이 사진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내러티브 여러 스토리 가지를 엄청 놔 가지고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방식이지 정말 못된 짓 정말 정말 못된 짓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버 불링을 하는 거야 사이버 불링 괴롭히는 거 사이버 상에서 계속 괴롭히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계속 사람들에게 미워하게끔 자꾸 그 애초에 그런 루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막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에 도파민 중독돼가지고 마치 그 가축 사료 주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배포하는 거지 그렇게 계속 먹이주고 먹이주고 영상 또 뜨면은 또 보고 굉장히 음침한 그런 케이스들 근데 탈독 수용소만 처벌을 받는 거지 댓글로 놀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탈독 수용소랑 같이 어떤 뜻을 이루고자 했던 애들도 있었을 텐데 탈독 수용소만 처벌 받는 거지 정말 정말 그 시간부자들이지 시간 빌게이츠들 이미 고소당하면 늦었다는 거 고소당하고 나면 이미 늦는 거지 남자들이 환장한다는 뱃살 살짝 나온 여자 썸네일 보니까 클릭 안 할 수가 없다 와 왜 어떻게 저러냐 너무 좋다 차단했어요 오늘자 주차 신고당했다고 패드립하는 불법 주차군 주차구역 신고한 M이 아휴 아휴 귀엽네 어... 허스키... 허스키에다가 저거 입혀 놓으니까 귀엽네... 타조가 왜 있냐 아니 낙타가 왜 여기 있어 아 맞다 나 깜짝 놀랬다 이거 저 꿈맨이라는 그 유튜버 분 이온엔딩 쇼츠라든지 알고리즘 통해서 한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잘 아실 분들도 계실 거에요 아프리카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꿈맨이라는 유튜버 분 이분이 체코에 계신 여성분 이름이 뭐였더라 알랭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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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분 이름은 알랭꼬 알랭꼬 이고 이분이 이제 꿈맨이에요 꿈맨 둘이 이렇게 체코에서 만났다고 했었나 자세한 스토리인지 모르겠는데 결혼한 지 꽤 되고 처가살이를 하는 거야 꿈맨이라는 분이 처가살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장인 장모 나오고 뭐 이렇게 가족들이 대가족 같은 느낌이야 알랭꼬 님 그 가족분들이 구성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저런 유튜브 영상 이렇게 올리고 하면서 그런 약간 브이로그 같은 느낌의 성향도 좀 있고 그런 채널이거든요 꿈맨 너무 안타깝더라 그 영상이 또 삭제됐네 나는 봤는데 영상 그 둘이 이혼한다고 하고 이혼이 뭐가 어째서 지금 난리냐 근데 근데 어쨌건 사람들의 그 입방에 이제 오르는 내용들은 그런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알랭꼬 님의 입장은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뭐 그리고 또 뭐 여기 와서 꿈맨 꿈맨이랑 결혼하고 꿈맨이 와서 뭐 유튜브 촬영하고 이런 거 방송하고 이거 외에 뭐 한 게 없는 것 같다 근데 뭐 구독자들 말로는 간간히 말똥도 치우고 저기 딱 약간 농장 같아 보이잖아 어 저기서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유튜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돈도 벌고 그랬었는데 뭔가 그런 노력에 대해서 몰라주는 그리고 모든 명의를 알랭꼬 님 명의로 다 했대 유튜브 채널 아프리카 아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알랭꼬 님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수익은 알랭꼬 님이 가져가는 거고 이제 꿈맨 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혼하게 되면서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는 거지 어 둘이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뭐 굉장히 좀 격양된 모습으로 이제 생방송을 해가지고 이래이래 됐다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걸 이제 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니 궁금해갖고 봤지 둘이 굉장히 사이도 좋아보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제 그 꿈맨 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채널을 인수받기로 하고 어 명의 변경을 하고 기존에 찍었던 모든 영상을 싹 다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꿈맨의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도록 하겠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벌었던 모든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당장 이혼을 하게 되니까 내 수중에 돈이 땡전 한 푼도 없다 어 그리고 뭐 좀 그런 부분이 서운했나봐요 알랭꼬가 너 여기 와가지고 방송한 거 방송하고 유튜브 찍은 거 말고는 한 게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유튜브로 번 수익이나 아프리카 방송으로 번 수익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랭꼬 명의로 해놨기 때문에 알랭꼬 님에게 다 가늦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역평평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소비를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뭐 모르지 둘 사이는 둘만 아는 거니까 뭐 아 역평평 아 평평남 아 평평남 역평평이 아니라 평평남이지 평평남 평평남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그런 거지 역평평이 아니지 그래서 그 체코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만의 콘텐츠를 할 텐데 지금 지낼 곳이 없다 보니까 어 좀 도움을 주기로 했다 알랭꼬가 원룸을 하나 잡으려고 했더니 이제 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쫓겨나는 듯한 느낌이었던 거지 어쨌건 둘의 이 스토리 그리고 이 가족들 컨텐츠로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계속 이제 찍고 했었는데 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 둘을 좋아하던 많은 구독자들도 약간 좀 서로 어 편가르기 되고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거 같더라고 어 댓글 한번 볼까? 음 아 역시 댓글 사용이 중지됐네 주연다이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생방송 영상도 지금 내려가게 된 게 여론이 좋지 않아서 인 거 같아 어 흠흠흠흠흠 음 음 음 ㅠ ㅠ ㅠ ㅠ ㅠ 영상도 다 내려야 된다고? 알랭꼬가 더 이상 볼일 없다고 다 내려라고 했구만 완전 설거지 당했네 뭐? 남자는 빈손으로 한국 간다고? 와 아프리카 유튜브 다 알랭꼬 명의였으면 이때까지 수익 번 거 다 뺏기고 빈털털이로 한국행 하는 거네 그나마 계정은 받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해외에서 퐁퐁당하네 퐁퐁남 모두 온 뭐 이런 느낌이지 뭐 진실은 저 둘만 아는 거겠지만 이미 좀 사이가 갈라졌는데 어떻게 하겠어 알랭꼬가 주니어 국대였다고 했나? 승마 선수 출신이야? 아 진짜 엄청 능력 있는 분이었네 아 그럼 알랭꼬 님도 뭔가 할 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본인에게 너무 여론이 안 좋으면 켜가지고 뭔가 자기 입장 발표할 것 같은데 엘리트네 아 그러면 뭐 이제 꿈맨님을 좀 더 가엾고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은 약간 10년간 처가살이 하면서 일도 해주고 유튜브 수익 다 줬는데 어 뭐 위자료 같은 것도 없다 그래서 남는 게 없어서 그래요 ario 아 교육 Joel 캘디 김 김 김 김 김 감사합니다.